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 지금 등산하러 나왔는데요 밤에 비 왔었어요 지금은 또 말랐습니다 지금은 또 비가 안오고 있고요 지금 4시 다 됐거든요 4시 다 됐는데 쭉도 공원에 돌도록 하겠습니다 쭉도 공원에 돌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비 와가지고 공원 쪽에 올라가 볼게요 오늘은 우리 마취를 송정혜 전영축도 공원 다닙니다 빡축도 공원 나와 빡 데이트 고소입니다 데이트 고소 간단히 쭉도 공원이 자막에 구라시 남겨주었습니다 구라시 남겨주었습니다 구라시 남겨주소 밤에 산에 올라가려고 바갓에 비가 오더라고 그때가 12시 낮아서 비가 왔습니다 4시 조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다 쪽에 브라시를 갖고 왔으면 바키면 되는데 여기도 길아가 있습니다 정상쪽으로 가는데 저 올라가는데 원하는 종전 죽도공 부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소빌증입니다. 야옹아 야옹아 야옹이 노란게 잘 야옹이인데 고양이 또 또 또 또 또 에 으 송정축도공원 쪽으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. 새복이 비가 오는 바람입니다. 송일정 송일정 우유 올라가볼까요 송일정 송일정 전상쪽으로 올라가볼게요. 오늘 이런데 고양이들이 안앉아있네요. 고양이들이 안앉아있네요. 야옹아 야옹아 야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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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새로 올라가볼게요. 아까 요도 한 마리 있었는데 정상쪽에 한번 가봅시다. 정상쪽에서 다시 여기로 내려와야됩니다. 정상쪽으로 올라가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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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저는 평생 깔린 데서 조금 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또 한바퀴 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이런 데서 조금 쐬었거든요.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쐬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죽도공원 비가 오는 새복에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은 비 안오고 있어요. 올라왔던 길로 또 내려갑니다.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요. 그래야지 한바퀴 돌거든요. 안그러면 반바퀴 먹으면 됩니다. 땀이 졸졸졸합니다. 다닐 수준 다닐 수준 아 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야옹아 추우추픈에 아마보신 이리로 가야되요 반갑습니다 자.. 바로 왔습니다 나무에 넝클 타고 쭉쭉 타고 이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는 누가 제거를 좀 하다가만 안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제거를 좀 하다가만 안됩니다 쭉쭉 타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자~~ 저편에 기장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다리가 있거든요 섬에는 기장입니다 찾을께 저기서 낚시를 참 많이 하던만은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거 가 있긴 했나 저기서 낚시를 참 많이 하던데 플로브 오늘의 땅산물 송정축복을 보냅니다 다시 거기를 좀 운동하러 왔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정혜석장 송정혜석장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이 이제 이 그 그 그 그 그 자 세팅자분들은 전의 노카 방송에 의심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